네 여러분들 이제 9월 마무리죠. 장관에 묵은지 와 있습니다. 만원의 행복이라고 하십니까? 아 묵은지인데 반찬을 형수님께서 밑반찬을 다 하고 저도 이렇게 묵은지에 소맥 한 잔 먹고 싶습니다. 김씨가 뚝배기에 이렇게 깊은 맛으로 묵은지를 끌리니까 감동이네 감동 그리고 옆에는 제옥 거품을 하고 있고 둘이 하나라 하나, 둘, 셋 여러분들 만원의 김치찌개를 못 먹고 살면 이거 의사입니까? 이야 여기는 풍성하고 저는 안주할려고 쫓았습니다. 네 여기에 고기가 촌떼지, 촌떼지 이야 이야 진짜 이게 뚝배기에 김치찌개다. 와 대박